광주시가 베트남의 날 2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. 광주시는 지난해 베트남 교민과 시민 간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베트남의 날을 지정했습니다. 이날 기념식에는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전통 공연 등이 진행되고 베트남 교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. 방세환 광주시장은 베트남 교민들이 한국 생활에서 겪은 다양한 경험담도 들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교민들이 광주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